어디서 주셨을까요? 저 끝에서 주신 것 같아요. 김광석씨의 설안지음의 UBC의 A뮤서. 순서대로 전해드릴게요. 오늘은 기타를 안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하셔가지고 전해드릴게요. 조용하게 기타만주로만 전해드려볼게요. 신청하시고 서른지음에 전해드릴게요. 또 하루 멀어져간다. 내 품은 담배연기 중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누구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간다. 머물러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날아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보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머물러있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머물러있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머물러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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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물러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머물러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머물러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미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하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간다 머물러있는 사랑인줄 알았는데 또 한오름 몰아지간다 하나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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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五lichkeit 감사합니다. 신청하신 곡 김강석 씨의 노래 감사합니다. 서른 지휘에 대해 드렸습니다.